박지현의 진솔한 매력, 나 혼자 산다에서 드러나다. 최근 방영된 나 혼자 산다에서 박지현 씨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매력을 선사했다. 방송을 통해 박지현 씨는 자신의 진솔한 면모와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공개하며 그녀의 진정성과 인간미가 돋보였다. 이번 방송은 박지현 씨가 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었으며 그녀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다. 목포 방문, 박지현의 진솔한 일상 박지현 씨는 이번 방송에서 고향인 목포를 방문했다. 목포역에 도착한 그녀는 간편한 티셔츠와 편안한 복장으로 나타나며 매우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방송의 첫 장면에서 박지현 씨는 화려한 의상 대신 일상적인 복장을 선택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스타라는 이미지와는 다른 실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목포의 거리 곳곳에는 박지현 씨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 현수막들은 그녀의 고향에서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며 지역사회에서 그녀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나타냈다. 박지현 씨는 과거 한평반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시작한 가족 사업이 현재는 대규모 수산업 공장으로 성장한 모습을 공개하며 가족과 함께한 노력과 성실함의 결과를 강조했다. 가족과의 소통, 박지현의 진정성과 애정 박지현 씨의 가족과의 소통은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였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진정성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카메라를 의식하고 보톡스를 맞은 것에 대해 부드럽게 다가가며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다고 위로하였다. 이 장면은 박지현 씨가 가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박지현 씨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녀의 성격과 가치관을 잘 드러낸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항상 진심으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보였다.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박지현 씨는 자신의 진솔한 면모와 인간미를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목포의 일상 속 박지현의 근면함과 겸손함 박지현 씨는 목포를 방문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용달차를 타고 다니며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목포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은 그녀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며 성공적인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진솔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현 씨의 아버지에게는 제네시스 차량을 선물하였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작업에 필요한 용달차를 사용하며 겸손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박지현 씨와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성공을 유지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지를 잘 보여준다. 박지현 씨는 자신이 받은 성공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의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 방송 중 박지현 씨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지현 씨는 단순히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진정한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지현 씨는 가족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박지현 씨의 성공적인 경력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방송 중 박지현 씨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진심으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보였다. 부모님은 박지현 씨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박지현 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가치와 원칙을 자신의 삶에 잘 녹여내고 있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박지현 씨는 자신의 진솔한 면모를 드러내며 가족과의 관계가 그녀의 성격과 가치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박지현 씨는 항상 진정성을 보이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보였다. 박지현의 매력, 진솔함과 가족의 가치 이번 나 혼자 산다 방송을 통해 박지현 씨는 자신의 진솔한 매력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근면함과 겸손함은 그녀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박지현 씨는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가치에 충실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 씨의 새로운 모습과 매력을 통해 그녀의 진솔함 면모를 알게 된 시청자들은 앞으로의 그녀의 행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박지현의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 박지현 씨는 방송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그들의 노력과 사랑이 박지현 씨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박지현 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그녀는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거듭나고 있다. 박지현 씨와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은 그녀의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박지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왜 많은 사랑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박지현의 일상 속 작은 디테일들 박지현 씨는 방송 중 일상 속 작은 디테일들까지 신경 쓰며 자신의 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화려한 이미지와는 다른 실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은 박지현 씨의 진정성을 더욱 강조하며 그녀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결론, 박지현의 진솔한 매력과 미래의 행복 박지현 씨는 이번 방송을 통해 자신의 진솔한 매력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근면함, 겸손한 태도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박지현 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진솔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박지현 씨의 새로운 모습과 매력을 통해 그녀의 진솔한 면모를 알게 된 시청자들은 앞으로의 그녀의 행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박지현 씨의 진정한 매력과 가족의 가치,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일상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Sek MIDI의 진정한 매력과 관광을 контрí는 Mand von St. 7대 Scott 10대 Scott